네, 일부 첫 순서는 FOMC에 대한 이슈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허성민, 유진투자증권, 그리고 매크로팀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땡큐 파월이라고 제목을 정하셨는데, 일단 뭐 빅스텝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땡큐 파월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이게 제가 정한 제목이 아니라, 정확히 땡큐 파월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지난 이틀 전에 단기적인 반등이 있긴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좀 바로 되돌림이 있었고요. 일단은 이제 다 이제 앞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금 빅스텝을 단행한 상태고, 이게 이런 50BP 인상 자체가 미천 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50BP 인상 자체가, 시장 자체가 최근에 거의 75BP 인상까지 반영을 한 상태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런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인 시장 완화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발언을 파월 의장이 전혀 하지 않았어요. 거의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보일 정도로. 하지만 역시 단기적인 금리 인상, 기대치는 유효하다. 왜냐하면 50BP 인상이 연속 2개월간 사실 진행을 하겠다고 말한 상태이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발언에 뉴욕증시가 상승하고 나스닥은 특히나 날라갔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앞으로의 금리 인상 속도겠죠. 다들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불리던 75BP 인상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자이언트 스텝은 배제한다고 밝혔었는데, 이 말을 듣고 시장이 걱정했던 게 좀 해소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이제 좀 방향성이 결정됐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 전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세적인 변화는 없을 거고요. 사실 변동성은 오히려 더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75BP 인상을 지금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고, 사실 몇 차례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을 논의하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분명히 시장의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실 어제 주가 반등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안도감에 상승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요인의 상방 압력이 좀 크지 않았거든요. 전혀 그래가지고. 사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월 의장이 시장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은 전혀 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시장이 75BP 인상을 반영한 것 같다. 다만 사실 이렇게 FMC 회의 이후에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의 일부 해소되면서 시장이 안정화되는 게 좀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주가가 바로 반등을 하고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그리고 달러 역시 하락을 하면서 전형적인 안정화적인 국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요. 제가 이제 어제 해석한 게 미국 국채금리가 이제 하락을 했지만 어제요. 오늘은 다시 올랐지만 이제 사실 커브 스티프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단기물 위주로 이제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큐티 여파 그런 퀀티 타이트닝 여파에 따른 이제 플래트닝, 언와인딩으로 커브 스티프닝이 좀 진행이 됐는데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나 저는 이제 추가 금리 하락폭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사실 추가적인 하락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반등폭 역시 마찬가지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사실 지금 오히려 상방 압력보다 하방 압력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우리가 떨어질 변동성이 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이제 50pp 금리 인상을 연속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은 적어도 이제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상 기대치가 사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좀 채권 이제 금리적인 입장에서 이런 포지션 언와인딩으로 커브 추가적인 스티프닝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FOMC가 끝났으니까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들에 주목을 해야 될 텐데 계속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노동시장의 생각보다 괜찮다 이거였습니다. 노동 수요가 강하다는 걸 좀 많이 강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들이 미칠 영향도 짚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가장 이제 미국 이제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고용이랑 물가랑 좀 ISM, PMI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고용보고서와 물가가 지금 당장 앞두고 있는 만큼 이런 헤비한 지표들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 물가가 사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지금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제 3월 근원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는 한국과 유로존 상승률이 이제 각각 전년 대비 이제 3.3%, 3.0% 정도 이제 3%대를 기록한 반면에 미국 이제 군원 물가 상승률이 6.4%에 달합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정부가 이제 약간 코로나19 이후 좀 과하게 강력한 부양책을 썼기 때문인데요. 이제 올 FMC에서도 이런 강력한 확장을 감안한다면 좀 초크를 감안해야 될 필요도 좀 감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제 고용이 제가 어제 기준으로 이제 어제 밤 기준 컨센서스 기준으로 실험률이 팬데믹 직전의 저점이 이제 3.5% 수준으로 거의 낮아지고 시장 이제 시간당 임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월 대비 0.4%로 여전히 좀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렇게 컨센서스대로 이제 발표가 될 시에 이제 고용시장의 확장 여지가 좀 크지 않고 이런 파월이 말한 것처럼 이제 만약에 추가 고용시장 확장이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을 좀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파월이 말한 이제 좀 연착력은 좀 힘들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항도안이 강한 고용시장이 수요를 좀 뒷받침한다고 평가를 하겠지만 이제 통화 긴축으로 수요를 약하게 만들지 않으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반대로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이제 고용시장 확장 속도가 이제 둔화되는 모습이 관찰되면 좀 건기 우려가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같은 경우는 좀 3월 중순부터 이제 휘발유 가격이 좀 하락을 하면서 상방 압력을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식품 물가 상승세가 좀 강해지고 그 물가를 산출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제 주거 물가가 좀 꾸준하게 오르면서 물가 압력은 좀 쉽게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통화 정책이 이제 신속하게 좀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에너지와 식품, 주거 물가 이외의 항목들에서 좀 물가 압력이 약해지는지를 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게 이제 수요 둔화에 대한 판단을 좀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3월 물가에서는 좀 수요 둔화 조짐이 좀 파악되긴 했습니다. 이제 중고차 물가 같은 게 좀 둔화가 됐고요. 상승세가. 이게 4월에도 좀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여전히 수요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좀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면 좀 기준금리 인상품 확대 주장은 좀 강화될 것으로 오히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좀 수요 둔화 조짐이 설사 보인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인플레이 통제를 위한 긴축 움직임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70, 80년대 이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인플레를 겪고 있고 인플레이 기대를 좀 빨리 잡아야 행위의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부정적 충격이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잡기가 제일 큰 목표이기 때문에 물가와 고용 지표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롬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는 강하고 금리 인상에 대처할 만큼 좋은 포지션이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미국 경제가 그만큼 또 좋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지금으로서는 사실 이제 강하게 좀 리오프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수요가 이제 강화될 거기 때문에 사실 경제 자체는 매우 지표는 좋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말한 것처럼 사실 경기 침체를 암시할 만한 이슈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가계와 기업의 자제한 재정 상태도 양호하고 초과 저축이 존재하고 노동 시장 자체가 너무 강해가지고 사실 침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반기에서도 사실 예상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파월이 우리는 연착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을 한 건데요. 그런데 사실 연준의 발언에 완전히 신뢰를 할 수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라서 이제 연준의 목표 자체는 어쨌든 지금 인플레 기대를 최대한 빠르게 잡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위한 근거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다고 말해야 되는 것은 사실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논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완벽히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저는 향후 변동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통화 긴축에도 불구하고 경착륙을 피할 수 있고 연착륙을 할 수 있다. 연말까지 그런 연준의 전망을 시장이 좀 크게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CNBC 설문조사 기준으로 그런 2% 목표치 인플레이션. 2% 목표치를 위한 연준의 노력이 경제를 오히려 침체로 이끌 것이라는 응답이 57%에 달했습니다. 사실 시장이 단기적인 반등을 했지만 사실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것이고 시장이 지금 연준의 스탠스에 대해서 좀 크게 신뢰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빅스텝 50BP 인상을 결정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좀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남은 5번의 회의에서 몇 번이나 금리를 올릴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 앞으로의 금리 인상 종착점 좀 어디로 보십니까? 사실 연말까지 지금 200BP 인상이 예상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좀 종착점 제가 이제 말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이제 아무래도 지금 주식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제 좀 지금 방송을 챙겨보시고 있을 거고 사실 연준의 좀 스탠스가 바뀌는 시점은 그런 시점 자체는 경기가 둔화되거나 저는 이제 증시 자체가 큰 변동성을 보여서 하락하는 상황이 될 그런 국면이라면 연준의 스탠스가 좀 바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 시장이 지금 상방 압력이 있다면 사실 연준 속 저희가 기대하는 건 긴축 속도가 완화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반대로 생각하면 긴축 속도가 완화되지 않으면 증시가 반전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연준이 그런 스탠스를 바꾸는 것은 사실 정말 경기 둔화 조짐이 보여져야 된다는 건데 경기 둔화 조짐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주식에는 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지금 전례 없는 그런 70년대, 80년대 이후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고 지금 경험적으로 2018년에서 2019년 지금 증시에서도 사실 연준 자산 축소, 금리 인상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이런 여파로 20% 정도 하락을 한 이후 그 이후 이제 반등을 했고요. 코스피 역시 이제 2019년 이제 3월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한 이후로 반등을 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능한 시나리오는 사실 글로벌 증시가 주가 하락 후 좀 하반기에 개선되거나 정체 국면이 이어지거나 내년에 반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중장기 좀 단기적으로는 중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른 국가 대비 지금 미국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금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저는 이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는 현재 상황이 오히려 하반기 연준의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환율 그런 동향을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제 지금 달러가 지금 미국 물가랑 지금 미국 극채금리 상승세가 지금 완벽하게 양립을 하면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좀 따로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달러가 지금 너무 강합니다. 반면에 이제 일본과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긴축 속도를 좀 느리게 가지고 가겠다.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위안화 약세와 그런 엔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엔화 같은 경우는 이제 환차 그런 손해 때문에 지금 매도가 좀 많이 일어난 상황이라 이것 때문에 오히려 좀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도 좀 높게 나타난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약세 자체가 이렇게 나타나는 게 사실 미국이 대중국 수입 물가 하락에는 매우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과거 미국 달러 인덱스 좀 상승 이후 사실 이제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1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미국 수입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거나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달러 지수와 그럼 미국 수입 물가 관계만 보면 미국 국가 상승률은 이번 연도 이제 2분기가 정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연준이 인플렛 통조에 속도를 내겠지만 달러 강세, 기준금리 상승, 그리고 국채금리 상승은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담이 완화되려면 한 1, 2분기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가 반전의 계기가 좀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에 FOMC 내용과 앞으로의 전망 한꺼번에 짚어드렸고요. 지금까지 함께한 분은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 허성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